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재명 당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그러니까 나는 고 김문기 씨를 모른다 선거법 위반이죠. 그 부분을 두고 격렬한 공방이 있었네요. 나는 그를 모른다. 끝까지 부인할 것 같은데요. 오늘 조선일보에 조금 전까지 일면 기사입니다. 김문기 돌아가신 분이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처장을 맡았던 분인데 김문기 씨의 폰에 발신인 이재명 문자 또 두 사람이 함께 참여했던 단톡방도 있다. 요즘에는 얼굴이 좀 이재명 당대표 가 조금 이제 수척한 것 같아요. 유동주 씨는 이인용 카트를 같이 타고 골프를 칠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김문기 씨를 모를 리가 있나 이재명 씨의 가면이 곧 밝혀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쳤고 검찰은 법정에서 호주스 골프를 친 것도 있는데 그걸 부인하냐 이재명 당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재명 변호인 척인 김문기였 는지 모를 뿐이다. 골프는 쳤다. 그런 내용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데 대단한 거네요. 이제 17일 날 형사합의 34부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이재명 척하고 그 다음 검찰청이 격렬한 공방을 벌였는데 다른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서 그런 법원에 왔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은 기자들 앞에서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너무나 맹백한 사실이지 않습니까 함께 골프를 치고 유동규 씨의 주장에 따르면 카트를 두 대를 썼는데 한 대는 자기가 몰고 다른 한 대는 김문기 씨가 성남시장인 이재명 씨를 모시고 골프를 쳤다. 그런데 그 사람이 김문기 씨인지는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간에 얼굴이 좀 그렇죠. 여러분 보시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굴이 매일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얼굴이 좀 조금 이렇게 힘든 카메라 그런 앵글에 따라 사진이 잘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를 보게 되면 조금 고민이 좀 많은 것 같네요. 핵심 주장은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은 성남시의 팀장급 직원만 600명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김문기 씨를 알 수가 없다. 여러분 여기서도 참 놀라운 것은 성남시 산하에 있는 공사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런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무슨 팀장이 600명이나 있습니까 뭐 변호인 측의 변호인 측의 그런 주장이지만 이거 다 세금을 가지고 매겨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한 명이 해야 될 일을 10명을 뽑아 가지고 시키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무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무슨 할 일이 많다고 팀장급이 600명이 됩니까 참 대단하네. 뭐 그냥 서처 지나가듯이 그냥 갈 수 있는 그런 변호인 측의 답변이지만 주장이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팀장급이 600명이다. 이러니 뭐 세금을 얼마나 거두어야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 현직에 있을 때 그냥 세금 내다 볼 일 다 봤다는 생각이 저도 요즘 많이 드는데 이재명 대표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검찰적 주장입니다. 김문기 씨는 이 대표가 스스로 최대치적이라고 했던 대장동 제1공단 등 사업의 주무 부서장으로 여러 차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대면 보고를 한 인물이다 검찰적 주장입니다. 따라서 김문기 씨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재명 성남시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는 등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아주 기억에 담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사람이다. 검찰 측이 아주 여러분들 주장을 아주 문학적으로 표현했네요. 사적 공적 관계에서 기억에 담을 수밖에 없는 경험적 행위를 공유한 사람이다. 아주 멋있네요. 여기 k배님이 개장 과장 부장 차장 조장 대리 이름이 전부 팀장이야. 명박이 작품이지. 그럼 개장 과장 부장 차장 조장 대리 들까 무슨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그렇게 할 일이 많다고 그게 600명이나 되냐 이야기야. 내 생각에는 한 200명으로 가지고도 충분히 돌릴 수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다 세금으로 매겨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할 때 여러분들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뭡니까? 관 영역이 비대해지게 되면 망하는 겁니다. 그건 간단하지 않습니까? 관이 비대해지면 세금 여러분 부담을 증가시켜야 되고 세금은 부담을 여러분들 확보하기 위해서 조세 준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고 조세 분조세 여러분들 부담을 늘리게 되면 생산활동의 디스인센티브 그러니까 역작용이 작용해가 생산활동이 줄어들겠죠. 여기 지미로 님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포함해서 시 및 시사나 공공기관에 팀장급 이상 간부들을 통틀어 600명이란 말입니다. 나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무슨 대한민국의 무슨 도시개발공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나라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관 영역이 이렇게 확대가 돼 가지고 제가 늘 강조하지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대한민국은 교역국가라는 교역국가 무역을 해서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지고 가공을 해 가지고 수출해서 외화를 가득해야 여러분들 연료도 살 수 있고 원재료도 살 수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싸게 품질 좋은 상품을 만들어야 경쟁력을 갖출 거 아닙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저해하는 것이 뭔가 아니까 조세 준조세 부담을 계속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뭡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과거에 읽었던 경제사 장면이 하나 떠오르는데 그런 네덜란드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그러니까 한 16세기 18세기 정도 되겠죠. 네덜란드 한참 구분이 뛰어날 때. 이제 프랑스 여러분들 선박들은 검은색 여러분들 빵도 갖고 가야 되고 흰색 빵도 갖고 가야 되고 포도주도 백포두가 있어. 그러니까 간접 부분이 굉장히 큰 것을 많이 하니까 돈을 벌 수 있는 해상물품은 적게 실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네덜란드 사람들은 가장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배를 건조해 가지고 식사도 여러분 금박하게 할 수 있는 흰 빵, 검정식 빵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금박하게 할 수 있는 걸 하니까 그러니까 해상 물동량을 많이 실어서 나를 수 있으니까 경쟁력을 갖추고 다 영국 여러분들 상순하고 그다음에 프랑스 상순을 다 제치고 네덜란드가 일량 네덜란드 사람들은 굉장히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실용적이고. 저는 여기 딱 머물거든요. 팀장이 우리가 아는 팀장이 아니고 과장, 계장, 부장 다 마찬가지다 치자 이야기. 그러나 무슨 성남도시개력방공사에 600명이라 여러분들 팀장이 있냐 이야기. 그냥 나라가 어디 가는 거 그냥 보일 겁니다. 여기 최재명님이 성남시와 산하단체를 포함한 겁니다. 산하단체를 포함하더라도 너무 많은 겁니다. 지금은 다 배들이 불러 가지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가 그동안 잘 돼 가지고 다 잊어버렸는데 지금 무역수지적자 문제가 계속 이제 경상수의적지역, 무역수의적자 문제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우리가 물건 팔아가 팔려 사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황진수님 잘 말씀하셨네요. 동사무소가 하면 뭡니까? 노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발전한 시대에서 선거관리위원회 같은 걸 상설 조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처럼 선거관리위원회 상설 조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지 내가 조사를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이렇게 뭐죠? 선거가 가끔 있는데 뭘 그렇게 상설 조직을 전국에 뭡니까? 인민도당위원회나 위원회처럼 그렇게 다 갖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까? 간접 부분을 줄이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간접 부분을. 나라 노고를 받고 여러분 사는 사람들은 평생 그냥 25일이나 봉급 날짜가 언젠지 모르겠지만 20일에 봉급이 따박따박 나오지만 그걸 누군가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간접 부분을 줄여야 되는 거죠. 간접 부분을. 여러분 보통 평범한 집안에서 나가 지고 생계를 꾸리는 여러분 과장이 뭘 여러분들 잘합니까? 투자를 잘하고 근로소득이 많아야 되고 그건 물론이죠. 그러나 썸썸이를 줄이지 못하면 뭐죠?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썸썸이를 줄인다는 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간접 부분을 줄여야 되는 불필요한 간접 부분을. 오늘 조선일보 무슨 그걸 보니까 일본의 부자들의 공통점을 누가 써놨는데 거기 보니까 여러분들 뭐죠? 부자들이 다다리 은행에서 나가는 수수로를 그렇게 겁낸다는 거 아닙니까? 벌벌벌 뜬다는 거죠. 그건 좀 심하긴 하지만 그게 여러분 뭐죠? 고정 비용을 줄이지 못하면 한 집안의 가게도 일어서기야 힘들고 국가도 더더욱 그런 겁니다. 가게의 합이 국가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599명의 팀장을 기억하지 못해도 김문기 씨를 기억하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유동규 씨가 이제 보조 설명을 다른 장소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시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제 아마 법정에 출동하는 과정에서 아니면 이제 재판 마치고 나오는 기자들이 물었겠죠. 2인용 카트를 두 대 빌려서 한 대는 제가 쓰고 나머지 한 대는 이재명 대표를 보좌하기 위해서 고 김문기 씨가 직접 카트를 몰았습니다. 티샷을 하고 난 다음에 골프공을 찾아야 되는데 한국처럼 캐디가 없으니까 직접 찾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김문기 팀장 거기 있어 이런 얘기도 다 했습니다. 김문기 씨와 눈도 안 마주쳤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에 법정으로 출동하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묻습니다. 호주에서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 대표의 골프 카트를 직접 몰았다는 것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 말씀이 아무 말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얼굴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카메라 빨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이날을 좀 이렇게 창백하게 보였는지를 모르겠는데 이런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뭐죠 1년 2년을 꺼려야 되니까 이게 나란지 아니면 뭐 무슨 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이런 여러분들 맹백한 이런 사건을 가지고 1년 이상을 꺼려야 되니까 시중에 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 양반은 감방 안 갈 거다 어떻게든 피할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책은 먹고 여러분들 사는 그런 공적 조직에서 제대로 돌아가는 곳이 참 눈을 씻고 찾아야 될 정도로 더물다는 생각하는 거죠 레지나 님께서 대한민국 공무원 숫자가 128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저희들이 한참 연구원 생활할 때 1990년대에 90만 정도로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 뭐 문정권 하겠지 면서 한 130만 명 정도 되네요. 인구 5천만 명에 인구 3억 명인 미국도 공무원 수가 30만 명으로 하는데요. 이거는 연방 공무원인지 아니면 주정부 공무원을 포함한지는 모르겠는데 정확한 심각한 나라입니다. 다 그냥 뜯어먹고 사는 겁니다. 세금 한참 여름 잘 낼 때 기억해 보게 되면 세금은 선납하지 않습니까 지난해에 세금을 가지고 그다음에 그것을 분납해 가지고 그렇게 내니까 항상 허덕거렸던 것 같아요. 세금 낸다고. 어떤 사람은 세금 낸다고 이러면 적금도 붙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렇게 하죠. 저도 허덕허덕 여러분들 그냥 띄었던 것 같습니다. 세금 내기 위해서. 그리고 세금을 얼마나 많이 뜯어가는지 전번에 보셨지 않습니까 건강보험료 최하치하고 최상치가 700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보면 조선보다 좀 낫지만 조선시대보다 낫지만 그렇다고 세금을 많이 낸다에 고마워하냐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떠들어갈까 그런 생각만 하지 않습니까 세금 개수도 많고 세금이 너무 과중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되니까 성남시 사나이 600명 여러분 팀장이 왜 필요하냐 이야기예요. 지급을 하는 거죠. 지금처럼 디지털이 그냥 슝슝슝 날라다니는 세상에서 목포의 한국은행 이런 분점이 왜 필요하냐 이야기입니다. 외정시대 때 쌀씨로 나를 때 생긴 조선버의 은행이 계속 이어져가 지금까지 오는 거겠죠. 한국은행 여러분들 그게 분점이 왜 필요합니까 목포시에. 목포 여러분들 중심가에 가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강의를 가 가지고. 아니 한국은행 분점이 왜 목포시에 있어야 되냐 이야기입니다. 김동준 님께서 등산 가면 국립공단 직원들이 바글바글합니다. 10년 전보다 2배로 늘은 건 같습니다. 나라가 확실히 망하는 길은 공무원 숫자 늘리면 망합니다. 그 세금이 과중해져가 그냥 그대로 망하는 겁니다. 부존자원 팔아가 사는 나라도 아니고 물건 만들어서 파는 나라인데 전문에 보니까 삼성전자가 동일업종의 반도체 여러분들 기업들 가운데 법인세 부담이 가장 크더구먼요. 엊그제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2018년 법인세 인상하고 나서 외국인 투자가 가장 극감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하려면 엄청난 여러분 정치적 여러분들 그런 소위 저항을 뚫고 나가야 되는데 마크롱 지금 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계에 목숨 딱 걸잖아요. 물론 젊으니까 그렇겠지만 모든 젊은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정치 생명을 끌지 않습니까 연금계에 가는데 우리한테 그런 지도자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죠. 큰 어려움을 겪고 난 다음에 그때 또 난리법석을 떼겠죠. 뭐 늘 그래 왔지 않습니까 이 나라가 이런 사람 하나 여러분들 뭐죠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1년 2년을 끌어야 되니까 지금 시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양반 결국은 피해갈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가 찬 거죠. 왜 세금을 내야 되냐 이 이야기입니다. 세금을 세금 낸다 해가지고 이런 공적기관들이 제 역할을 또 제대로 합니까 선거 때마다 머리를 뭡니까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도록 만드는데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